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휴대폰 케이스 액정 받으셔야 되네. 알, 공기 들어갔어. 아, 노. 이야, 그럴싸하다. 일단 끝까지, 토지기 전까지 붙여. 그래야 돼. 됐어? 둘 다 어디서 푸냐. 내가 이거 잘했으면 농구 안 했겠지? 너 농구 못했으면 어떡할 뻔했니? 이제 뜯고 있어. 더 올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좋아. 소스마트, 소스마트. 아버지가 예술이죠. 오, 소스마트. 그래도 미국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영어가 굉장히 유창하네. 소스마트. 이렇게. 내리면서 당기면서. 근데 원래 조금 우는 것도 매력이야. 아니야, 해, 빨리. 아니야? 조금 이렇게. 빨리 붙여. 형이 나와야 돼. 안 됩니다? 어. 갑니다? 진짜? 아, 나. 아, 쏘 실패, 쏘 실패. 쏘 실패래, 쏘 실패. 야, 그냥 우는 대로 하자. 우는 것도 스타일이야. 멋이야, 웃는 것도 무시야. 아니야, 나 진짜 우는 거. 오빠, 안 돼. 아, 난 느낌 알겠다. 살살해야 돼.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살살 이렇게 붙여야 돼. 그러네. 그치? 야, 진짜 허술지가 네가 제일 낫다. 너는 머리 왜 들고 다니니? 데코레이션. 내가 반대 계속 하고 있을게. 자, 와봐. 아, 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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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쉬워. 막 당겼으면 안 됐어, 우리가. 야, 진짜 확실히 사람 옛날 어르신들께 하신 말씀이 있잖아. 머리 나쁘면 우리 고생한다고. 고생하고 있네. 아, 길게 자르면 되지, 그냥. 됐어, 됐어. 이제 쇼파야, 쇼파. 쇼파하고 밥 시켜먹자. 어떻게 하지? 사이가 떴어. 어떻게 해? 짜투리 걸로 붙여야 돼. 짜투리로 붙여야 돼. 저건 아닌데. 밀어넣기 들어가야 돼. 그래도 한쪽 벽이 약간 그레이 톤으로 하니까 포인트가 되네요. 자, 이제 쇼파로 갑시다. 쇼파, 쇼파. 들어, 쇼파. 그리고 비석봉지 빼. 들어. 너 들으라고, 인마, 너. 하나, 둘, 셋. 들어, 빼.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오, 완벽한데? 우리 그 베버리스 집 살던 그 집 느낌 난다, 지금. 오, 넓다. 좋네. 괜찮다. 되게 좋다. 지uss, 아이구. 좋아wood, however. 참치아. 두 손. 미니비어имер Echo,